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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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감고 하시면 돼요. 옆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른 상태로 흔드시면 돼요. 알겠습니까? 네 여러분 이제 DJ분과 함께 이 무대를 꾸밀 텐데요. 제가 DJ를 소개하면 여러분께서 힘찬 함성과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DJ를 소개합니다. 이름은 DJ도 안 나오던디? 어떻게 하지?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DJ를 소개합니다.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짠짠한 무대에 그 다음 무대에 이어서 꾸며주실 DJ DJ를 소개합니다. 와우! 와우! 소리 짓고! 머리 위로 붙여요. 예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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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과 다 같이! 머리 위로! 머리 위로! 저를 소개하고! 와우! DJ DJ DJ! 해! 해! DJ DJ! 해! 머리 위로 붙여요. 머리 위로 붙여요. 머리 위로 붙여요. DJ! DJ! DJ DJ! 호철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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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J! 호철미! DJ DJ! Let's go! 머리 위로! 머리 위로! 머리 위로! 여러분 번입len이 잘 붙여요! clapping! 들어가보동! 확 Site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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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더워지셨죠 이제 그쵸 이 열기 그대로 여러분 더 신나게 이런 축제 아니면 저희가 언제 이렇게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 놀아 봅니까 그쵸 여러분 오늘 이 분위기 정말 마음껏 충분히 즐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더욱더 신나게 이제 진짜 뛰셔야 되는데 진짜 안일어나실 거에요 으 으